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냅시다 우리 다 같이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중의 재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중의 재난을 당하고 있어요 두 가지 재난입니다 하나는 자신들의 거처 이 거처라고 하는 것이 블레셋 땅에 블레셋 땅에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이 있었는데 이 시글락 성에서 다윗과 그를 따르고 있는 무리들이 이곳에서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을 잠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잠시 비워둔 사이에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그 성에 있는 여자들과 아이들 그러니까 다윗과 그 군사들의 처자식들인 거죠 그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다 탈취해가고 온 성을 다 불태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다윗과 군사들이 그 성을 보고 얼마나 참담했는지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는 나중에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크게 소리쳐 울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내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재난이 있는데 가족을 잃어버린 서러움과 그 비통함이 다윗에 대한 탄핵으로 돌변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 말씀해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그랬어요 서러움이 원망으로 바뀐 것이고 원망이 결국 지도자에 대한 탄핵과 처형으로까지 이어질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들 지금 아내와 자녀들을 잃어버린 것이 지금 백성들만의 문제예요 다윗의 문제이기도 해요 다윗도 지금 자녀들 뿐만 아니라 두 아내까지 지금 다 붙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들이 당하고 있는 슬픔을 다윗도 똑같이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백성들의 슬픔보다도 지금 이 다윗의 슬픔 왜냐하면 다윗은 지도자잖아요 그 모든 백성들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따르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 힘들게 이곳까지 시글라까지 와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항상 그 모든 것은 지도자의 책임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지도자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책임감을 느끼잖아요 이게 다 나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 내 가족을 잃어버린 슬픔뿐만 아니라 또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 책임감 때문에 그 마음이 더 무겁고 괴롭고 고통스러웠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은 자기 서러움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아픔과 고통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그들을 되찾아올 수 있을까 이걸 지금 머리를 싸매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도 지금 못할 판에 이거 대체 이게 누구 탓이냐 이게 전부 다 지도자 탓 아니냐 그래가지고는 다윗을 탓하고 나중에는 다윗을 돌로 쳐 죽일 상황까지 가버린 거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상실의 아픔도 있지만 또 어떤 아픔이 있어요 배신의 아픔이 있는 거죠 배신의 아픔이 있지 않겠습니까 난 그래도 내가 저들이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지금 지도자를 때려 죽이겠다고 저렇게 돌을 들고 설쳐대니 그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느냐고요 마치 부리바에서 물이 없다는 이유로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그때 그 모세의 그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오죽하면 지팡이를 들고서 그 반석을 치면서 내가 이 반석을 쳐서 너에게 물을 내어주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그들에게 물을 내어주라고 했는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니까 마치 내가 물을 내어주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왜곡시킨 거죠 그 바람에 가난한 땅에 못 들어가는 징보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모세와 나를 아이덴티파이 해가지고 모세의 심정을 한번 내가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정말 그 백성들 다시는 꼴도 보고 싶지 않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심정이 그럴 거란 말이죠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6절 말씀해 보면 다윗의 마음이 어땠느냐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다 그랬어요 여기서 궁급했다는 말은 일이 해결되지 않고 꽉 막혀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진퇴양면, 진퇴양난, 거기다가 사면초가 뭐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궁급한 상황 속에 백성들과 함께 이것은 자신의 재난이기도 한 이런 이중의 재난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왜 다윗과 그의 궁사들이 시글락성을 비워두고 있었느냐 이걸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돼요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출전을 한 겁니다 지금 블레셋 땅에는 이제 그 아기스의 군대도 지금 다들 전쟁을 위해서 나가 있는 상황이고 또 다윗이 워낙 지금 이 네계부 지역에 있는 이 사막 광야 지역에 있는 여러 아말렉 족속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을 이 블레셋 왕의 명을 받아가지고 이 다윗이 정벌을 하고 있는 중에 지금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 입장에서는 이 다윗이 아주 자기에게 굉장히 유용한 존재였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 보고 야 니네 민족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싸우러 나가려고 하는데 사울이 너 잡아 죽이려고 맨날 쫓아다니지 않았냐 너 이번 기회에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도 된다 그리고 이번에 너희 민족과 싸울 때 너희가 선발에 나가서 싸워준다면 내가 너를 더 믿고 신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다윗과 그 군대를 다 데리고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정말 갈 곳이 없어가지고 찾아간 곳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었는데 지금 졸지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인데 지금 이스라엘 자기 민족과 그리고 자신의 군대와 지금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기스에게 지금 충성심을 보여주지 않았다가는 지금 블레셋 땅에서 죽게 생겼단 말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가 전쟁터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비록 이 다윗이 실수를 하고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길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 아기스에게 찾아간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였죠 이건 사자국 속에 자기가 스스로 제 발로 들어간 거였거든요 아기스에게 가고 난 후에 처음에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진퇴양란의 상황이 펼쳐지게 되고 점점 더 어려움이 탁쳐오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해서 모두가 다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책망하기보다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이 진퇴양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내십니다 어떻게 구원을 해냈느냐 하면 불레이셋의 방백들이요 다윗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저자를 데리고 나갔다가 거기다 다윗이 얼마나 싸움도 잘하냐 옛날에 우리 불레이셋의 장소 골리아토 쓰러뜨던 자가 아니냐 그리고 저의 군사들이 내계부 지역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갖다가 다 쳐내지 않았느냐 백전용사들인데 저들을 갖다가 우리 전쟁에 데리고 나갔다가 갑자기 이스라엘과 한 편이 돼가지고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왕은 아니다 다윗은 믿을만하다 지금까지 다윗이 한 것을 쭉 살펴봤는데 저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방백들이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 사람 데리고 가면 우리도 못 가겠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기스 왕이 다윗을 돌려보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를 진짜 못 믿겠느냐 사실 속으로는 막 쾌제를 부르면서 말이죠 아휴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게 내 백성들하고 싸울 판이었는데 야 이거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글락성으로 돌아가게 하는구나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나 겉으로는 아기스 왕이시여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섭섭한 마음을 표현을 하고 속으로는 쾌제를 부르면서 시글락성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갔는데 막상 돌아가 보니까 시글락성이 어떻게 됐어요? 불타고 있어요 가족들이 다 붙잡혀가고 재물은 다 약탈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재난이 겹쳐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참 괴로운 일이죠 재난이 하나가 끝나는 듯 싶으면 또 재난이 찾아오고 그렇죠? 그런데 또 좋은 일이 생겼어요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확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슬퍼할 일이 생기고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황당한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기치 못하는 사실 여러분 재난이 찾아와도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는 재난은 그건 사실 재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뭔가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불청객처럼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 재난은 어떻게 우리가 방법이 없어요 손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런 재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죠 저는 오늘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 불청객처럼 찾아온 이 상황 재난의 재난이 겹쳐오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가 이 재난, 이 이중의 재난을 극복했는가 먼저 그는 돌을 들고 당장이라도 자신을 쳐 죽일 것처럼 동요하고 있는 백성들 앞에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요동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마음이 궁급하였다 그랬거든요 이 궁급했다 꽝 막혀버렸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불안함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불안하죠 처음에는 요동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입니다 그 순간에 그가요 생각해내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계시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6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랬어요 누구를 힘입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 그랬어요 다윗은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낸 거죠 비록 광야로 황무지로 사우를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정말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가 진정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제 정말 갈 곳이 없는데 아기스에게 가는 것이 옳습니까? 제가 그곳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고 결정을 한 일이었을까요? 묻지 않고 결정한 일이었을까요?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아닌 게 아니라 사막으로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아기스에게는 가지 말았어야죠 아기스는 지금도 현재 이스라엘과 적이 되어서 싸우고 있는 적국입니다 호랑이구리예요 거길 지금 제 발로 찾아 들어간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에게 가르치시고 지도해 주셨다면 과연 아기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여지도 없이 자기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서 아기스에게 간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닥쳐온 이 위기와 이 환란 속에 이제는 자기를 따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아 그래 지금 내게 찾아온 이 모든 문제는 결국은 내 탓이었구나 왜요? 내가 하나님 찾지 않았어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해내는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만 그 마음 속에 용기가 막 솟아난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내가 황무지로 피해 다닐 때도 그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잖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그 생각을 하니까 막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10편, 18편, 1절로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와께 아래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고요 믿음이 생기면요 용기가 생겨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음은 용기라는 말이 맞아요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기가 솟아요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반석이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실 자 바로 그분이 누구냐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우와 하나님 전능자입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용기를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어떤 문제가 찾아오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찾아와도 이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믿음의 용기는 어떻게 생기느냐 이 믿음의 용기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말아야 돼요 이때부터 다윗이 다시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 물으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범사의 너는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는 길로 간다면 우리가 절대로 실수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것처럼 보여도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고 우리를 안이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한 일이 뭐예요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애봇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애봇이 뭡니까 제사장이 일할 때 입는 옷이에요 가장 화려한 옷이죠 그런데 이 애봇 안에 제사장들은 우린과 둠림이라고 하는 두 개의 판결의 돌을 이 안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국가의 어떤 중대사가 있을 때 특별히 어떤 전쟁을 나아갈 때는 이 전쟁을 우리가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또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저 적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실 것인지 안 붙여주실 것인지 그래서 이것을 판결의 돌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린과 둠림을 이 안에다가 넣어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묻고 돌을 꺼냈을 때 그 돌이 흰돌이 되었든 검은 돌이 되었든 분명히 말하자면 이런 거죠 흰돌이 긍정이라면 검은 돌은 부정 이렇게 해서 그 돌을 꺼내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애봇을 가져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우린과 둠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지금 아말레 군대에게 붙잡혀간 우리 가족을 되찾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말아야 할 것인지 우리가 쫓아간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셔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어느 순간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실수를 한 경우도 있었지만 위기 가운데서 그는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뜻 지금 위급해요 여러분 지금 당장에 하루라도 정말 한시라도 빨리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쫓아가기 전에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부터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요 어디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그는 늘 사무엘을 의지하고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죽어버리고 나니까 누구에게도 물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앤돌의 박수 무당에게 찾아가서 죽어있는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는 왕이지 않습니까 그가 왕이면 다위처럼 제사장을 불러다가 애봇을 통해서 우린과 두밈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앤돌의 박수를 찾아갔을까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해주셔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셔도 그것이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영락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하고 왔어요 홈커밍 집회였습니다 홈커밍 집회 이제 집회가 끝나고 나서 집회에 오신 분들이 그분들 중에는 제가 예전에 영락기도원에서 사역을 할 때 말하자면 팬들이 있었어요 팬들이 이분들이 이제 제가 온다고 다들 만나러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도 지금 이제 거리 두기를 제안을 하니까 미리 신청을 하지 않으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이 미리 다 신청을 하고 오신 분들인 거죠 이제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이제 다들 줄 서 있어 가지고 다들 만나고 뭐 오래간만이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잠깐이라도 정말 제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을 얼굴을 알 듯 모를 듯 한데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자분인데 절 보고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은 저를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목사님을 잘 알지요 그리고 목사님 교회 유튜브에도 들어가서 늘 설교도 듣고 있고 또 우리 교회 예배도 같이 드리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러냐고 고맙다고 그럼 자기 사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는 초신자 때였는데 남편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아 가지고 도저히 그 남편하고 살 수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이혼을 하려고 이혼 소류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걸 가방에다 여가지고 다녔는데 어느 날 너무 힘든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여기 저 영락기도원에 금요철야를 같이 가자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날 금요철야에 올라온 거예요 영락기도원 금요철야는 밤 11시에 시작해가지고 새벽 4시에 끝나요 올밤철야를 하는 거죠 근데 그날 말씀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날 말씀을 통해서 네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다 네 문제다 하나님 계속 자기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날 집회 참석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마음을 고쳐먹고 이혼증서 찍고 다시 마음을 고쳐먹어서 그래 다 내 문제다 내 문제다 얘야 이게 다 내 문제다 내 문제다 그리고는 남편하고 화해를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부부가 지금 너무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자기가 영락기도원에 안 올라왔었으면 부부가 이혼을 하고 참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목사님 진짜 금요철에 와서 목사님 그때 은혜 받고 자기가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난 후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지금 자기네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제가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게 지금 우림 둠림 애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말씀을 주셔도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히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뜻에 아멘하고 순종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내 삶에 답이 되어놓은 것이래요 그러나 은혜는 받았어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 순간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에이 그래 그거는 그저 은혜는 은혜일 뿐 은혜는 은혜일 뿐 현실에 들어가서 그 남편을 보니 또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나에게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주셨어도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린과 둠밈이 있습니다 흰돌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쫓아가래요 쫓아가면 이기고 승리하게 해 주시겠대요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의심하는 거예요 과연 쫓아가서 우리 얼마 안 되는 이 숫자로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되찾아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순종한다면 아무 열매도 기대할 수 없겠죠 어떤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어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8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 없는 재난은요 재앙이에요 그러나 기도가 있는 재난은 축복입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재난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의 기회였던 거죠 그가 다시 기도를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지셨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다 준비해 놓고 그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지기를 기다리셨던 거고 우린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요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우리가 잘 나갈 때는요 우리와 가까이 하고 우리가 하는 말도 잘 들어주고요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 내밀어야 될 때가 되면은요 다들 피해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가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하실 때고 우리가 부르지져야 할 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절대로 사람에게 집착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집착하지 말고 집착은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집착하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손 내밀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릴 때 내가 응답을 구별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과 둠림식의 기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흰돌, 검은 돌 해가지고 여러분들 각자 자기 집에다가 애봇을 하나씩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검은 돌, 흰돌 만들어가지고 기도한 다음에 흔들어서 흰돌을 뽑든지 검은 돌을 뽑든지 이거는 제가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설상 우리가 만약에 진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유치한 방법이기도 한데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했다고 합시다 내가 흰돌이 딱 나왔어요 그런데 흰돌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은요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을 해서 간다고 할지라도 그 길은 망하는 길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고 사막에도 물을 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어떤 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간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전혀 정반대되는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겁니다 당장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묻고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책임져 주시죠 그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묻지 않고 내 생각, 내 판단을 가지고서 결정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일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탄식을 하면 그것이 이미 늦었어요 우리 한번 따라올게요 늦었어도 늦었어도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우린 늦었어도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늦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하나님께 묻는다면 범사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인정하고 의뢰하고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앞서 지도해 주실 거 아니에요 일 다 터지고 난 다음에 수습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재난을 해결해 주실 때 보면 다윗의 마음을 시험하셨어요 이 세 가지 사건으로 시험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드시고 때로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결하게 만드셔요 여러분들 엘리사가 빚을 잔뜩 남겨두고 먼저 세상을 떠난 선지생도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이 선지생도의 아내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너희 집에 빈 그릇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그러면 남아있는 기름을 그 그릇에다가 부으면 그 기름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치지 않을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가득 가득 당겼어요 그러니까 그 기름을 가지고서 자기네만 먹었겠습니까 이웃들하고 같이 나눠 먹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어요 만약에 평상시에 아무리 가난한 여인이었다고 할지라도 평상시에 이 여인이 아주 자기밖에 모르고 인색하고 사람들한테 욕먹고 살았으면 가서 그릇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줬겠습니까 아마 기껏 빌려와도 그릇 한두 개 정도 빌려왔을 거예요 그래도 이 여인이 평상시 그 어렵고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인심을 잃지 않고 살았으니까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달라 하니까 그 집에서도 그래도 제일 큰 그릇 그래도 제일 좋은 그릇들을 빌려줘 가지고 많은 그릇을 가지고 와서 그 그릇 그릇마다 기름이 그냥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부어주셔 가지고 그 가뭄의 때를 자기들만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얼마나 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겠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극률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요 바로 이 극률의 마음이 있어요 이 극률의 마음 이 극률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말렉 군대를 쫓아갈 때 600명의 금사가 다윗과 함께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쟁터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거기다 지금 통곡을 하면 울고불고 하느라고 지금 막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체력이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아말렉을 지금 쫓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이요 달려가야지 됩니다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달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체력이 강인한 자들은 어쨌든 죽을 각오로 달려가지만 그들 가운데는 연약한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00명의 군사들이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지쳐버렸어요 이때 다윗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야 지금 네 자식들 네 저 자식들이 지금 붙잡혀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너희가 포기를 해 그러면서 그들을 착망하거나 그들을 책벌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래 너희 많이 힘들지 지금 그 몸을 가지고 쫓아가면 오히려 우리가 속도가 더 늦어질 수 있다 그러니 너희는 이 부솔 시내에서 쉬고 있어 여기서 쉬고 있어 우리가 갔다 올게 그리고는 400명만 데리고서 아말렉 군대를 쫓아간 거예요 이 극률의 마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호용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말렉을 뒤쫓아가는 길에 사흘 밤낮으로 아무것도 못 참아도 죽어가고 있는 한 병든 애국사람을 병사들이 찾아가지고 다윗 앞에 데리고 옵니다 사흘을 굶었으니까 이 사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아말렉 사람들의 시종을 들던 자였는데 몸에 병이 와가지고요 가는 길에 거창스러우니까 그냥 버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병든 상황에서 사흘을 굶었습니다 이게 지금 죽기 일부 직전인 거지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쫓아가기도 바쁜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을 불쌍히 요기고 극률히 요겼어요 그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주고 심지어는 과일까지 먹이면서 그를 살려냅니다 알고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어디쯤 가 있는지 지금 그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모든 정보를 얻게 되고 그들이 있는 곳까지 이 사람이 길잡이가 되어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빼앗기고 붙잡혀간 지금 이 다윗과 군사들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셨어요 모든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사용하셨느냐 바로 이 다윗의 극률한 마음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극률한 마음 군사들을 극률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 허락하시고 그 다 죽어가고 있는 그 애국사람을 자기들도 바쁜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살리겠다고 지체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먹이고 그를 회복시키고 그러니까 그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은 아말렉을 뒤쫓아가지고 그것도 야습을 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걸 다 되찾았어요 그냥 잃어버린 것을 다 되찾은 것뿐만이 아니고 아말렉 사람들로부터 전리품까지 다 걷어들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린 전하위복이라고 하죠 덤으로 얻은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분배의 문제입니다 많은 전리품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분배를 해야지 되는데 오늘 보니까 그 400명 다윗과 함께했던 그 400명의 군사들 가운데 오늘 성경에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은 우리가 탈취한 이 전리품을 부솔신에 남아있었던 그 200명과는 함께 나눌 수가 없다 왜? 우리는 목숨 걸고 쫓아와가지고 우리가 싸워서 얻은 전리품인데 중간에서 포기하고 쉬고 있었던 그 사람들과 우리가 그것을 왜 나눠야지 되냐 이거 나누면 안 된다 이러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 다윗이 자기 뜻을 분명히 밝힙니다 23절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지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여기에 다윗의 신앙고백이 있어요 이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다 우리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야 그러므로 이 전리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것은 우리만 나눌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나눠야 지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결과물을 얻더라도 이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거저주신 거란 말이죠 내가 거저받았으니 당연히 거저 나눠야 되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여기서부터 그가 이 극률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극률을 베푸는 정책을 펼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화평할 수가 있는 거죠 서로 싸우고 다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성 안에 있는 자들이나 성 밖에 나가서 싸우는 자들이나 전쟁에서 승리하면 모든 것을 공평하게 똑같이 나누니까 그러니까 백성들끼리 서로 간에 더 크고자 낫고자 할 필요도 없고 모두가 다 함께 일신단결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극률은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이런 극률이 여기는 마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 승리를 안겨주셨다 한 번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리잖아요 잃어버렸던 가족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되찾아왔습니다 잃어버린 재물도 다시 다 되찾아왔습니다 거기다 덤으로 얻은 전리품까지 있습니다 게다가 다윗의 영적인 권위, 정치적 권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세워주셨잖아요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던 그 군사들의 마음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부끄러운 것만큼이나 다윗을 의지하는 마음, 다윗을 높이는 마음이 더 확고해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의 리더십, 권위를 확실하게 딱 세워주신 거죠 왜요? 위기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발견했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용기를 가졌고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고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그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극률의 마음으로 자신의 성품과 인격을 갈무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자원을 사용하셔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유의 인생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누며 베푸는 일, 극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헌금기도를 할 때 항상 제가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손으로 수고하는 일에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 나누고 베푸는 삶이라는 것이 결국은 극률의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 극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다윗도 때로는 실수합니다 실수하죠 그러나 실수했을 때 극률이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또한 극률이 여김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 극률이 여김을 받아요 그래서 그의 실수를 책망하시기보다 하나님께서 길을 지도해 주시면서 오히려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범사의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린과 둠림으로 이스라엘의 그 갈 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갈 길도 지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우린과 둠림이 아니라 그 이상 어떤 도구를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분별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믿음으로 분별하는 것이고 순종으로 분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와 함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다위처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신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